미국 주식 거래하는 고객님들 주목! 그동안 미국 주식 거래하면서 왠지 모를 답답함 못 느끼셨나요?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모두 잘 보이는데 미국 주식은 가격과 수량이 딱 하나씩만 보이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주식 거래할 때 가격과 수량을 하나만 보고 거래할까요? 아니에요. 원래는 이렇게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처럼 가격과 수량이 다 보여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가격에 많은지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가격에 많은지 살펴보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모든 증권회사에서는 미국 정규시장의 경우 하나의 가격과 수량만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당연히 미국 주식은 하나의 가격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편함을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미래세 증권이 고객님들이 못 느끼는 불편함까지 없애드리려고 5월 16일 나스닥과 함께 가격과 수량이 모두 다 보이는 미국 주식 토탈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도 꼼꼼하게 따져가며 사는데 미국 주식 살 때도 꼼꼼하게 따져가며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? 미래세 증권이 시작한 미국 주식 토탈뷰 서비스 이용하시고 미국 주식 투자 성공하세요 미래세 증권이 시작한 미국 주식 pump 한국 주식 투자 성공하십시오 이용하십시오 미래세 증권산업고사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